마운트쿠에서요. 마운트를 보시면 산이나 계단 등을 오르다 할 때 마운트를 쓸 수 있구요. 마운트. 오르다. 단상이나 말에 오르다 할 때도 역시 마운트를 쓸 수 있습니다. 단상이나 말에 오르다. 그래서 어디어디에 오르다 할 때 마운트를 쓸 수 있구요. 또는 뭐뭐를 높은 곳에 두다. 올려놓다 할 때 마운트. 올려놓다. 마운트. 어디어디에 화기를 올려놓는 것도 마운트. 그래서 화기를 탑재하다. 화기를 탑재하다 할 때 마운트. 화기를 탑재해서 공격을 하겠죠. 그래서 공격을 개시하다 할 때 마운트. 공격등을 개시하다 할 때 마운트를 쓸 수 있구요. 수량이나 정도, 비용 등이 오르다 할 때 마운트. 오르다. 늘다. 자 예물을 통해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. 마운티드. 그러면 말탄도 가능하겠구요. 마운티드. 말탄. 모모를 설치한. 붓박은. 모모가 탑재된. 이런거 다 가능하겠습니다. 만약에 보석이라면. 그렇죠. 보석등을 끼워 박은. 보석등을 끼워 박은. 마운팅. 그러면 증가하는. 증가하는. 마운팅. 마운티드 폴리스. 기마경찰을 의미합니다. 마운티드 폴리스. 말 위에 올라탄 경찰을 가리키구요. 기마경찰. 마운티드 폴리스. a ship mounted with six cannons. 육문의 포를 탑재한 배란 뜻입니다. a ship mounted with 뭐 뭐 뭐. 그렇죠. a ship mounted with six cannons. 육문의 포를 탑재한 배. mount an attack on 누구누구. 누구누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다. mount an attack on 누구누구. 그 다음에 prices are mounting up steadily. 물가가 꾸준히. 그렇죠. 계속. steadily. 계속 올라가고 있다. 그 다음에 tension continues to mount. 긴장이 계속 올라간다. tension continues to mount between the two parties. 양측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됩니다.